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불안하심을 행사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여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세 시간 동안 평안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의사 때 매일 제대 위에서 불이 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가시셨던 마음으로 저도 자주 위사에 참여하도록 거룩한 의사에 대한 신심을 웃도로 주소서 제 13장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심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불쌍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을 받아앉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신 아들님의 상처에서 죄의 무서운 결과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반상하셨습니다 마리아님께 대한 신심은 구원의 표지입니다 마리아님 그리스도님 저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매일 특히 임정대에 도움을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에 데서비에 됩니다 burger서 저는 favor 선거 하는 에스로 하와 아들 하와 아들 ù